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, SDXL, 플럭스 이 모델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오토매틱 1111과 4G, 컴피 UI 등의 웹 UI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웹 UI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웹 UI는 크게 3개로 나눠지는데요. 오토매틱 1111과 4G, 그리고 컴피 UI가 있습니다. 간혹 컴피 UI를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한 번 적용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. 우리가 먹는 것 하면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. 그래서 먹는 것과 한 번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웹 UI는 조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조리 도구 중에 오토매틱 1111은 일반 밥솥, 그리고 4G UI는 조금 더 강화된 고급 전기 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컴피 UI는 뭔가 무겁지만 편할 것 같지 않은 가마솥의 느낌으로 한 번 조리 도구라고 잡고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조리 도구가 있으면 식재료도 있어야겠죠. 두 번째로 식재료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. 스테이블 디퓨전 1.5 모델은 쌀, 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STXL은 이것보단 조금 더 무거운 계란, 마지막으로 플럭스 1 데브 버전은 생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. 이 식재료를 이렇게 분류를 해둔 이유는 각 모델별로 용량이 기본적인 용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. 한 번 살펴보면 쌀,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1.5 모델은 기본적인 모델의 용량이 2에서 3GB 정도입니다. 가볍죠? 두 번째로 SDXL, 이 계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식재료는 최소 6GB부터 모델이 시작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생닭의 느낌인 플럭스는 원본 파일이 무려 24GB입니다. 어마어마하죠? 이걸 조금 더 최적화시킨 모델이 FP8 버전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용량이 높습니다. 17GB 정도 하고요. 여기서 양자화 버전을 거친 것들이 Q버전인데 Q8 버전으로 잡아도 SDXL보다 훨씬 높은 8GB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모델과 웹 UI, 조리 도구와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. 웹 UI인 오토매틱 1111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1.5 모델입니다. 오토매틱 1111은 스테이블 디퓨전 1.5 모델의 가장 최적화된 웹 UI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쌀과 이 쌀을 짓는 밥솥, 전기밥솥을 합치면 괜찮은 결과물, 쌀밥이 나오게 되겠죠. 이게 오토매틱 1111과 스테이블 디퓨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 4G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4G는 똑같이 오토매틱 1111과 같이 스테이블 디퓨전 1.5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결과물도 거의 동일하게 괜찮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4G에서는 SDXL도 지원을 하고 플럭스도 지원을 하는데 4G에서는 오토매틱 1111보다는 SDXL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4G에 강화된 웹 UI와 SDXL 모델을 함께 사용하면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플럭스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G를 사용하면 거의 모든 모델을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만 오토매틱 1111도 다룰 수 있지만 오토매틱 1111은 SDXL까지는 되기는 합니다. 하지만 사실상 가장 안정적인 버전은 오토매틱에서는 테이블 디퓨전 1.5가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조리 실패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오토매틱 1111 그리고 SDXL 사실상 조리는 가능한 구주예요. 그런데 계란이 살맞이다 만 것처럼 이미지가 나와 있죠. 아웃풋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토매틱 1111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상 SD 1.5만 쓰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로 4G도 사실 이 세 가지 모델을 다 다룰 수 있지만 만능이 아닙니다. 이것도 오토매틱과 비슷하게 실패를 많이 할 수 있는 좀 강화된 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4G에서도 스테이블 디퓨전 1.5 모델은 매우 준수하게 이미지를 잘 뽑습니다. 하지만 SDXL부터는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. 컨트롤넷을 잘 먹지 않는다던가 또는 내가 원하는 의도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플럭스 또한 마찬가지겠죠. 4G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솥은 전기밥솥은 매우 편하잖아요. 그런데 그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거죠. 그래서 오토매틱과 4G 랩 UI는 편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그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조리 도구 조리 도구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컴피 U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가마솥이죠. 가마솥에서 쌀도 지을 수 있고 계란도 삶을 수 있고 닭도 잘 요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컴피 UI를 한번 가마솥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스테이블 디퓨션 매우 가볍게 맛있는 밥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계란도 불 조절만 잘하면 삶은 계란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. 마지막으로 플럭스입니다. 사실상 플럭스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컴피 UI를 잘 모르고서는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이 밥솥에 기름을 넣고 치킨을 튀기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잖아요. 그런데 가마솥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안에 기름을 넣어서 옛날 치킨 느낌으로 맛있는 치킨을 조리할 수 있겠죠. 문제는 그 조리법을 아는 사람과 가마솥을 다룰 수 있느냐.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이 전기밥솥과 가마솥 지금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.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 컴피 UI, 가마솥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어떤 요리든지 컴피 UI에서는 이 식재료들을 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.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. 이 가마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불을 일단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치킨을 튀기려면 그 튀기는 시간도 중요합니다. 시간과 온도 이런 세팅을 잘 해야지만 컴피 UI에서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. 만약 이 세 가지를 잘 다루지 못한다. 그러니까 노드나 컨트롤넷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잘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가마솥인 컴피 UI를 사용하려고 하신다면 일반적인 전기밥솥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다고 해서 모든 밥이 다 맛있진 않습니다. 그런 것처럼 컴피 UI가 가장 좋다고 해도 기본 개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오토매틱이나 4G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럼 오토매틱 1111과 4G는 대체 뭐냐? 계속 컴피 UI가 가장 좋은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두 개도 상당히 좋습니다. 우리가 전기밥솥을 생각하면 사실 전기만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. 그것처럼 오토매틱과 4G도 매우 간단한 환경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. 하지만 내가 상당히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시도를 하려고 하면 이 전기밥솥인 오토매틱과 4G에서는 그 한계점이 명확히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일반적인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컨트롤넷 한두 개를 적용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4G와 오토매틱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새롭게 나온 여러 가지 노드를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확보하고 싶다. 그 경우에는 이젠 이 전기밥솥보다는 가마솥인 컴피유아이 쪽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 총정리를 해보면 웹유아이는 조리 도구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. 조리 도구 중에서 오토매틱과 4G는 밥솥, 전기밥솥의 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컴피유아이는 조금 다루긴 어렵지만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마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. 그리고 모델, 모델은 식재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. 식재료 중에 스테이블 디퓨전 1.5 모델은 가장 가벼운 쌀, 그리고 SDXL은 계란, 플럭스는 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여러분들이 웹유아이와 스테이블 디퓨전, SDXL, 플럭스 모델을 이해하실 때 더 쉽게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컴피유아이를 사용하시거나 CBTi에서 자주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필 링크에 CBTi 링크도 있습니다. 이쪽에 넘어오시면 제가 생성해둔 컴피유아이 워크플로우나 로라 파일들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. 아직 제가 컴피유아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먼저 제가 만들어둔 간단한 워크플로우들을 테스트해볼 수 있고 로라도 한 번씩 사용해볼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멤버십 채널에 가입을 해주시면 저의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혜택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웹유아이와 모델을 조리 도구와 식재료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. 그냥 어렵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약간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최대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.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